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용사 김공룡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 하고 싶으냐면 3개 디스크레딧 디스팅글 디스펠 이렇게 가지고 3개 할건데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좀 야한게 있던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된다 알겠지 좋았던 카피야 그럼 이제 보면 디스 접도 일단 빼고 자 요건 이제 그룹핑 알겠죠? 1대 얘가 영어로 뭐냐면 이게 얽히게 하다 뜻이 뭐라고 시작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다시 시작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유가 뭐냐면 얘가 동사형이야 동사형 그렇지 우리 노예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시작 노예화 하다 얘가 동사형이잖아 얘가 그치? 얘가 동사형이야 그럼 이 단어의 뉘앙스가 뭐냐면 자 이제 가볼게요 천천히 원래는 요게 명사야 얽힘설킴 얽힘설킴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오해하면 안돼 요게 뭐냐면 터치야 이게 오해하면 안돼 이게 남녀가 서로 터치하는 거야 남녀가 서로 터치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 C가 G로 바뀐 상황이야 지금 내가 영어 G는 라틴어 C에서 나온 거거든 모양이 똑같지? 응 봐봐 남녀가 서로 터치했어 그래서 몸이 얽히고 설킴이야 얽힘설킴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야 얽히게 하다 얽힌 걸 풀다 이런 뜻이야 됐니? 그럼 봐보자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자 가볼게요 요 밑에 볼까요? 이런 대단어가 있어 탠저보 얘가 만지다지 터치? 얘가 만질 수 있느냐 만 칠 수 있는 오해하면 안된다고 했었던 만질 수 있는 건 유형이야 무형이야? 유형의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단어가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많이 나오냐? 인이 들어가 intensible이 더 많이 나오지 그럼 얘는 만질 수 있느니까 얘가 많이 나왔어 시작 만질 수 없느냐 만질 수 없는 없는 그럼 만질 수 없다라는 건 PD님 유형이야 무형이야 만질 수가 없는 거야 시작 그렇지 무형의 이렇게 바뀌는 거지 됐습니까? 자 오해하면 안된다고 그랬어 자 터치 남녀가 서로 터치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몸이 뭐가 돼 시작 얽힘설킴 그래서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요게 얽히게 하다 설키게 하다 얽힘설킴 얽히게 하다 설키게 하다 얘는 뭐야 설키거 얽힌걸 풀다 풀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텐저보 만질 수 있는 거 뭐야 돼 유형의 만질 수 없는 거 무형의 요렇게까지 정도 외워 줘야 돼 됐니? 아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를 뭐라고 그래 크레딧카드라고 하지? 얘가 신용이야 신용 근데 신용이 없어지는 거야 얘는 명사의 뜻은 뭐냐면 불신 또는 망신 요런 뜻 동사의 뜻은 뭐냐면 평판을 떨어지다 제 신용이 없어 라고 하는 거야 평판을 떨어뜨리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시작 제 신용이 없어 평판을 떨어뜨리다 자 3번 시작 신용이 없어 평판을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평판 등을 떨어뜨리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저 단어 외우면서 같이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억퍼레디자 자 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예요? 하나 둘 셋 신용 자 그럼입니다 부산에 PD님 부산 러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원래 서울에 있는 메가스터디 러셀이 부산으로 갔어 그러면 거기다가 부산 러셀이라는 신용을 줬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비준하다 비준하다 또는 뭐냐면 인준하다 인준하다 이런 뜻이야 신용을 주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 있는 메가스터디 강사가 부산 러셀로 나간단 말이야 이걸 뭐야 파견하다 사람은 파견하는 거고 간판 주는 거 비준하다 인가하다 메가라는 신용을 부산에도 주는 거야 다시 한 번 얘가 신용 메가 신용을 잘 봐 메가 서울에 있어 이거를 부산에도 주는 거야 부산에 똑같이 신용을 주는 거야 그래서 크레딧 비준하다 인가하다 강사가 뭐야 파견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PD님 좋았다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건 콩글리시로 외울 거야 아 나 쟤 패버리고 싶어 아 진짜 저거 패버리고 싶어 펠 콩글리시 아 나 저거 패버리고 싶어 패서 자 우리 DI가 영어로 뭐야 시작 분리 내쫓다 나 패서 이쪽으로 내쫓다 내쫓다 자 박초가 추출 외 이거는 뭐가 돼? 추자 살려주는 거 알고 있죠? 때려서 밖으로 내보냈어 추방하다 추방하다 우리가 컴펠 알고 있죠? 강요하다 어휴 어휴 강요하다 임펠도 뭐가 돼? 시작 강요하다 임펠 컴펠 콩글리시 뒤따띵 뒤따띵 이렇게 강강 강요하다 자 공수부대가 공수부대 공수부대가 콩글리시아 레펠 타고 와서 적들을 격퇴하다 격퇴하다 공수부대가 레펠 타고 와서 격퇴하다 비행기 뭐야? 프로펠러 있는 거 알고 있죠? 응응응 돌아가는 거 얘가 추진하다 나아가다 이게 진짜 살려주는 거 알고 있지? 앞전선에 시작 앞전선에 전진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패가지고 분리시켜 내쫓다 패가서 밖으로 추방하다 거의 비슷한 단어야 칸펠 강요하다 임펠 강요하다 비슷한 단어야 공수부대가 레펠 타고 와서 하나 둘 셋 격퇴하다 격퇴하다 앞으로 추진하다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진짜 살려주라는 거 됐니? 좋았던? 자 반복 오해하면 안 돼 자 갑니다 디센탱글 확인해 보시고 원래는 탱글이 얽힘 설키 왜 얽혔어? 터치가 남녀가 터치한 거야 그럼 남녀가 서로 터치하니까 몸이 얽히고 설킨 거야 얽힘 설킴 텐저블 시작 터치하는 거 만질 수 있는 유형을 인탄저블 만질 수 없는 유형을 됐습니까? 이 포인트의 과정인 건 터치했다 이거야 됐습니까? 어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크레딧 카드 무슨 카드? 신용카드 신용이 없어 불신 망신 또는 뭐가 돼? 시작 신용을 떨어뜨리다 신용을 떨어뜨리다 신용을 떨어뜨리다 신용을 떨어뜨리다 근데 크레딧과 같이 외워야 돼 자 서울에 매가 있어 부산에 매가 크레딧을 줬어 비준하다 인가하다 자 메가 강사 뭐한다? 파견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C 때려서 DI 분리시켜서 내쫓다 때려서 밖으로 추방하다 칸펠 강요하다 인펠 강요하다 공수부대가 레펠 타고 와서 왜 시작? 격퇴하다 그 다음에 프로펠 추진하다 프로그레스 징고하다 진진 살려주라는 거 좋았던